안녕하십니까. 평등세상 대동세상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까라티비입니다. 우리 말까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까라티비는 소외받는 자 힘없는 약자와 함께 할 것입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까라티비입니다. 오늘은 감사원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교장, 교감 등 교직원이 가입한 임의단체의 회비 등 지출이 부적정하다고 통보한 감사결과를 소개하려 합니다. 감사원은 2015년 5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17개시 도교육청별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대해 감사를 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교직원이 친목동호 등을 위해 가입한 각종 임의단체의 회비 등 지출이 부적정하다는 감사결과를 2015년 10월에 교육부에 보낸 통보문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학교에게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 감독해야 합니다.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 기본지침 따라 각급학교는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출의 효율성 및 예산의 절약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여비 업무 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 역시 시도교육감은 예산이 지원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권한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직원이 법령에 따른 운영 근거 없이 침묵도모 등을 위해 임의단체의 회비, 연수비미, 식사비 등은 학교에게 예산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합니다. 초중등 교장협의회, 교감협의회 등을 산하단체로 두고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2012년 9월 13일 감사원에 교장단 연수 지원 확대를 위한 건의서를 보내 교장단 연수회를 정부 차원에서 주최하고 주관은 각각의 교장회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연수를 각 교장회에서 자율 운영하고 비용 역시 각 교장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통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2015년 5월 20일부터 7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17개 시 도교육청별로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대해 감사를 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교직원이 침묵도모 등을 위해 가입한 각종 임의단체의 회비 등을 업무 추진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시 도교육청별로 제각각이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충북 등 6개 시 도교육청은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학교 예산으로는 각종 교장회, 자율장학회, 반기회비, 월회비 등을 지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모임의 구체적 일시, 장소 등을 결정하여 통지한 경우 참석에 따른 경비는 지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감협의회비나 행정실장협의회는 지출할 수 없지만 교장협의회비는 지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단서를 두어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표를 보며 설명드리죠. 좀 흐리지만 파란색한 교육청이 단서 조항을 만들어 교장협의회비를 지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실까요? 6개 교육청 중에서 충북교육청은 빼야 할 것 같습니다. 충북은 직책업무 추진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감사원에서는 충북교육청을 교장협의회비 지출 가능한 교육청으로 분류했는데 이건 실수인 것 같습니다. 직책업무 추진비는 교장품유지비로 일종의 수당으로 월급에 그냥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개인 용도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좁 억울하겠네요. 경기를 보시죠. 모임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목적, 비용 등 내역을 적시하면 이미 단체협의회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실비 수준이라는 것이 웃기는 것이죠.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이 고무줄처럼 맘대로 줄렸다 늘렸다 교장들 맘대로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특이하게 교사도 끼워줬네요. 아마도 이 조항에 의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전교조생들이 참교육연수 참가비용을 지급받아 연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경기교육청 감사에 지적당하여 환수조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웃기는 짓거리죠. 교장, 교감, 행정실장은 되고 교사는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교장들의 논리는 교사들의 수는 너무 많아서 예산상 힘들다는 것이겠죠. 지들 맘대로예요. 대구를 보시죠. 대구, 서울은 경기와 거의 동일합니다. 부산의 경우 보시죠. 전국단위 1회, 지역단위 1회, 교감, 행정실장은 불가하답니다. 아주 꼴값을 떨어요. 울산의 경우 교장협의회만 연 36만원을 지출하게 하였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참 지랄도 풍년이죠. 충북을 제외한 5개 교육청은 대놓고 지출한 겁니다.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지출 불가인데요. 그러면서도 지출을 눈감아 준 것 같습니다. 서울 등 5개 교육청은 뻔뻔하기 그지없지요. 이것들은 상판대기에 철판 깔았습니다. 경남의 경우 지출 불가에 환수 조치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교육청과 비교하여 엄청나게 항해받았겠죠. 서울은 어쩌고, 경기는 어쩌고, 부산은 이러는데. 결국에 눈감아 줄 수밖에 없었겠죠. 세종과 제주는 지역별 협의회, 식사비 등은 나갔어도 회비만큼은 제로입니다. 세종, 제주 교육감들, 교장들에게 욕개나 먹었을 거예요. 세종과 충남을 보시죠. 특이하게 공무원 행동강영 위반 사례를 적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선학교의 상급기관 직원에 대한 경조비 지출, 학교장이 타지역, 인접지역 등 학교장에 대한 경조비 지출, 교장장학협의회, 교감협의회 등 사적단체 회비, 식사비 집행입니다. 이 조항들은 1999년 감사원 지적사항 그대로입니다. 세종과 충남 빼놓고 나머지 교육청들 나 부끄러운 줄 아세요? 특히 진보 교육감들 진보 계급장 떼세요. 시계를 1999년으로 돌려볼까요? 1999년에도 2015년과 같이 감사원에서 교직원 임의단체의 회비 등 지출 부적정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997학년부터 1998학년도 10월까지 16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운영지원에게서 집행을 감사하였습니다. 화면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보낸 감사처분서 일부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제목이 교직원 친목단체 등 회비 지급 부적정이면서 부재로 교직원 친목단체의 회비 및 행사경비를 학교 예산으로 지출입니다. 2015년과 똑같습니다. 조치할 사항 역시 2015년과 똑같습니다. 교육부 장관에게는 학교에 산집된 기준에 명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하고 시도교육감에게는 지도감독을 철저하라는 주의 조치까지 했습니다. 2015년에는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감사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까지 제기하였습니다. 20년 전부터 감사원은 임의 단체 회비 행사경비 식사비 지출에 부적정 처분을 하였고 이를 시정조치를 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2015년 감사통보에서는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 했습니다. 이를 알면서 지금까지 부정지출한 모든 교장들은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관행이라는 빌미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빨아 처먹었다니 시민 여러분 이엿들을 어찌해야 하나요? 광화문의 형틀 만들어 곤장 100대씩을 쳐줘야 속이 풀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3년간 각 시도교육별로 임의단체 지출 내역입니다. 시민 여러분 회비가 뭐냐 하면 지난번 목포 남진쇼를 보고 연수라 개드립 떠는 초등교장협의회 연수가 바로 이거예요. 2015년 당시에는 업무추진비에서 나갔지만 그 이후에는 출장비로 나가게 된 겁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으나 지금도 업무추진비로 협의회 식사비를 지출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음 칸 연수비가 바로 출장비입니다. 얘네들 목포연수와 같은 연수 1년에 한 번만 출장 가는 거 아니에요. 교장들에게 얘네들이라 해서 너무 심하다고요. 10%의 교장들은 자비로 갔다는데 그분들은 깎듯이 대우해드려야죠. 학교 교비를 자기 주머니 싼지돈처럼 야금야금 처먹는 교장들은 얘들이라 들어도 싸지요. 대우해줄 필요 없어요. 몸원 지구교장협의회, 여교장협의회, 지구교감협의회, 행정실장협의회, 가지가지연구회, 대학동창회총회, 대학원동기모임총회 등 1년에 수십 차례로 출장 달고 여행하고 돌아다닙니다. 교장지들 맘대로 쓰고 나가면 그게 바로 여비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뭔 이런 개같은 세상이 다 있습니까? 차차 차근차근 깔발려드릴게요. 협의회 비용은 거의가 다 지들 처먹고 노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다음 기타 모임경비인데요. 지구별협의회 등 결회별협의회가 엄청 많아요. 끼리끼리 모이면 다 협의회입니다. 각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초대하는데 그때마다 초대한 학교에서 식사비, 다과비를 냅니다. 당시에는 교장 승진 찬조금까지 있었나 봅니다. 당시 3년간 총 지출한 액수가 자그마치 150억이 넘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아마도 그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겁니다. 저번 조상호 시의원 보도자료에서 2016년도에는 출장비가 적었다고 저희가 보도했지요. 그 원인이 감사원 이 통보문에 의하여 교장들이 1년 동안 잠시 약적 엎드려 숨죽이었지요. 2017년부터 살금살금 작당질하다가 2018년부터 다시금 대담하게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교장들은 20년 동안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랬다고 소나기가 그치면 또 이짓거리합니다. 이러고서 아이들 앞에 학부모 학대 어찌 나설까 구역질랍니다. 통보문 마지막에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조치할 사항을 주문하였습니다. 첫째 교육부는 교직원이 가입한 임의단체의 회비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둘째 각시 도교육청은 학교에게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정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원의 교직원 임의단체의 회비 등 지출 부적정 통보로 볼 때 감사원은 단호합니다. 교장 교감 등 교직원 임의단체의 회비 등 지출은 부적정한 것이고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입니다. 여기에서 회비 등은 회비 성격의 참가비 뿐만 아니라 임의단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교육감들은 진보고 보수고 나발이고 한결같이 교장 패거리들에게 꼼짝 못해요. 교육부장관님들도 그러시나봐요. 아니 교육부장관이 고작 한다는 일이 불법적인 교장협의회 연수공문을 국가전산망을 통해 교장들에게 배달해주는 겁니까? 교육부장관님 체면 좀 차리세요. 교육부장관이 겨우 교장협의회 심부름하는 일용작부입니까? 교육부가 교장들의 따까리입니까? 너무 한심해서 귓구멍 코구멍 다 막힙니다. 교장들은 이 연수공문으로 교육부장관이 허락한 연수라고 떠들어대고 있어요. 장관님도 결제해서 아시겠지만 공문 내용의 교육부장관 허락과 전혀 관계없고 단지 시도교육청으로 이첩 발송해 주었을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교장들은 교육부장관이 허락한 거라고 개드립 떨고 있어요. 그러나 교육부의 행정조치가 승인을 의미하지 않았더라도 공문으로 이첩 발송했다든지 호험명칭을 사용하게 했다든지 이는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배나무 아래에서는 가끔 다시 매지 말랬지요. 당장 이런 짓거리 집어치우세요. 시민 여러분. 교육부 교육청에는 교육철새들이 우글우글 댑니다. 이 교육철새들은 허구한 날 청념 청념을 외치면서 청념교육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철새들은 물론 교육부장관부터 교육감까지 모두가 정신줄놓았어요. 요번에 확실히 정신차리게 해줍시다. 요 교육감들 부당지출한 출장비 전액 환수 조치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으면 퇴진시켜야 합니다. 특히 우리 진보세력이 세운 진보 교육감들은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암행어사 이몽룡의 풍자시 들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라티비였습니다. 근동의 아름다운 술은 청백성의 피우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교장들 들놀이 출장은 일천 아이들의 피우 폭포의 아름다운 만장은 일만 알들의 기름이라 촛물 떨어질 때 아이들의 눈물 떨어지고 교장들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더라 원망소리 높더라 아니월일 바다운 전 세계야 공개의 교장들의 금요일 공개의 ιд